아 아 아 아 자이꼬로지 운치스타일의 15th guest was Lee Chae Min, his MC partner on Music Bank. The two have been working together for the past 6 months and fans believe they have undeniable chemistry as MC partners. 저희가 벌써 같이 한 지 2월 차래요. 2분달이. 그동안 뮤뱅을 같이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. 매주 항상 재밌는 일은 있는데 저는 그냥 감동받았던 게 하나 있어요. 저 혼자 연습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 음료수를 들고 딱 찾아온 거예요. 진짜 이 악물고서 같이 연습을 했는데 멋있는 같이 해줬잖아요. 거기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.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. 그보다 회사를 더 많이 나왔어요. 저희 회사에 하이브에 들어올 수준으로 많이 나왔어요. 저희 지문 등록을 했어야 됐어요. 그쵸? 그니까요. 확실히 처음 연예인 할 때랑 파이팅이나 할 때랑 너무 황당해요. 저도 놀랐어요. 내가 태어나서 이런 춤을 할 수 있구나. 그저 생활 r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